프로젝트 그룹 셀럽5의 명예 졸업생, 개그음악 김영희 씨입니다. 김영희 씨입니다. 김영희 씨입니다. 잘했어요. 잘했어, 잘했어.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한다면 이젠 갈 수 있어. 소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은 겨와나 내게 가져가려는 어두운 세상 속에 숨 쉰 날들이 이젠 잊혀지고. 이젠 잊혀지도록. 예상치 못했네. 잘했다 우리 형님. 나 입을 못 열어가지고. 시청자 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? 기차 타고 갈까? 다 완전 똑같이. 김영희. 김영희. 김영희 씨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럴 필요가 없어요. 해물 없으려면 안 돼요. 낙술하셨어? 얼굴이 참 두꺼우시네. 그냥 통해요. 불통. 틀배를 나갈. 귀여워 오란대로 봐. 단지야도. 다가. illnesses.